대주의 와, 저는 계속 눈에 뵈는 거에요 뭐죠? 제가 영상도 진심이 웃겨서 다시 저를 되돌아보게 또 개념 된 거 같아요 네, 영상은 좋은 사랑 제가 또 뵈는 게 더 좋은데 제가 또 뵈는 게 더 좋은데 네, 정말 고생했습니다 정말 울컥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웃지 마세요,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잘 안 한다고 했으니까 왜냐면은 우리 잘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안 돼요, 이거 사실죠 그래서 우리 잘 안 한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가 웃고 싶으면 제가 있으니까 웃지 마세요 근데 지금 제가 웃는거에요 웃는거에요, 웃는거에요 고마워 웃는거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는게 최고의 크기가 안 돼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이 영상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 암차 더 깊는 건가 오늘 또 정말 더 암차림 감사합니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이 울고 싶을 때, 힘이 들 때, 제가 위로가 되죠. 그래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될 수 있게 제가 더 많은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, 위로가 되겠습니다. 앞으로... 아까에는 글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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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쎄 제가 앞으로는 제가 더욱더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. 제가 더욱더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. 여러분, 여러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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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